안녕하세요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뭐 주변을 둘러보면 별로 별일 없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24년 5월 그리고 하반기 2025년 2026년 7년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은 좀 더 안좋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축은행이 그리고 단위 농협과 추격과 수협 이런 곳들이 터지는 걸 다 알면서도 금융주를 추천하는 그런 정권가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폭발은 이미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합니다 새마을금거나 저축은행 연체율이 10%가 넘는 것도 이제 나오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인데 뭐 별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정부에서 전세사기 자영업대출 연체 갚아준 것만 해도 10조 원이 넘는 데입니다 폭탄을 점점 미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2024년 하반기에 상황이 좀 더 안좋아지고 25년 되면 더 안좋아지고 26년 되면 이제 심각해지고 뭐 계속 이렇게 악화된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경계심을 가지고 좀 대형책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찰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대형책을 갖춰야 됩니다 무서운 생각이 들수록 강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대비 없이 살면 큰일 난다고 하죠 우린 살면서 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잘 살 국리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위험해 보이고 피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피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빈틈이 생기면 그 틈에서 살 길을 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을 잘 관찰하면서 잘 대비하면서 버텨야 됩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이 들죠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이 경제적인 상황들은 코로나 때문에 잠깐 미뤄졌을 뿐인 거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충당금 적립을 계속해서 자식의 시나리오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대출을 점점 줄여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이제 빚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제는요 이제는 대송충당금이라고 해서 금융권들이 채건들에 대해서 이제 부실채금뿐만 아니라 정상채건에 대해서도 회수 불가능한 예산금액을 포함해서 대송충당금을 적립해야 된다고 합니다 충당금을 적립을 많이 하면 금융권들은요 뭐 이익이 줄어드는 거고 또한 이제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줄 수 있는 배당금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금융권에 이제 주주들이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앞으로 사는 게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걸 좀 잘 지켜보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산시장은 특히나 부동산시장은 매우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2024년, 5년, 6년, 7년, 심화연, 8년까지 계속해서 좀 상황이 안 좋아질 거라고 하죠 정말 어려운 거죠 빚을 지는 것도 천천히 이제 천천히 지모라는 거고 자산시장이 가격이 또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돈 버는 거는 엄청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이죠 근데 이제 도박은요 재미있죠 바로바로 결과치가 나오고 갑자기 100만원이든 게 500만원 되고 1000만원 되고 또 다시 100만원 되고 50만원 되고 이 다이나믹하니까 막 미치는 거예요 엔돌핀이 돌고 이제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에 이제 중독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수십 수백억 벌겠다라고 설치고 까불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이나 코인이나 다단계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왜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잡겠다고 호적거리다 보면 나중에는 그 때문에 나의 일상이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지루하고 재미없고 뻔하고 당연한데 그걸 묵묵해 낼 수 있는 게 보통 사람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더라는 겁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별로였다 좀 서글프다라고 하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내가 좀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잘 유지해 나갈 수 있게끔 애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로 잡아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금방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 착각 때문에 삶이 많이 안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가지 생각들을 하는데 좀 더 신중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것 그리고 좀 더 조심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참 견디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이래저래 뭐 갖추기도 어렵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형편 안에서 좀 적게 벌더라도 적게 버는 것 안에서 잘 관리하고 더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좀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절박하면 뭔가 한쪽에 꽂힐 수 있으니까 좀 여의도 가져야 되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좀 더 두고 볼 줄도 알아야 되고요 여러가지들을 좀 잘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정답이다 뭐 유튜브나 언론에서나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이들의 말을 참고는 하되 너무 귀담아 들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할 뿐인 겁니다 그런 얘기에 혹해서 그들의 말을 추종하고 그들의 말에 끌려다니면 내 인생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좀 더 영리하게 좀 움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점점 안 좋아지고 더 어려워지니 어떻게 살아야 된다 아둥바둥 그러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돌다리 두드려보고 천천히 움직이고 내 운명은 여기서 그냥 이걸로 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좋겠습니다 빛이 없어야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 사는 거죠 빛이 없어야 여유분이면 지낼 수 있습니다 천천히 갈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천천히 차근차근 오래오래 삶을 살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천천히 움직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늘고 길게 살아가는 게 최고라고 합니다 천천히 진행되니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두고보고 기다리고 남들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보자고 그러고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천천히 두고보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진짜로 목숨을 건 전쟁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빚쟁이가 되면 인생이 끝장납니다 가족을 잘 부양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잘 챙기려면요 어떻게 해야 된다? 모험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잘 관리하고 벌어들인 돈과 쓰는 돈을 잘 통제하며 삶을 잘 운영해 나갈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이 좀 더 안전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주변이 많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우리 사회 전체가 뒤집어지는 걸 앞으로는 목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 자신의 분수 안에서 자신의 처지 안에서 잘 관리하며 안전하게 살 각오를 더욱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